연서 포닉스 A의 11이군요 단어랑 문장에 있어요 단어에도 한개 문장에도 한개 그래서 포닉스 A의 11입니다 A의 11에서 뭐 어떤거 배웠어요 연서는 Q.R.S Q.R.S가 내는 소리를 배웠죠 그쵸 자 그래서 소리 아 알파벳부터 읽어볼까요 그러면 알파벳 읽어요? 네 Q.U.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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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Q.U.I.Z 오케이 애들이 모여서 무슨 소리 내던가요 Q.U.I.Z 뭐라고? Q.U.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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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선생님이 분명히 Q는 혼자 안 다닌다 했어요 여기에 클래스 카드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Q는 항상 뭘 데리고 다닌다고요 Q Q를 데리고 다니고 둘이 합쳐서 무슨 소리 낸대요 Q Q 된다고 오늘 써놨어요 Q Q는 뭐된다 Q Q 됐습니까? 그래서 Q는 Q Q I는 뭐됐어요 E E Z는 Z Z 합쳐서 Q Cream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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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전에 누가 선생님이 어떤 글자가 푸 소리낸다고 알려준 것 같은데요. 기억이 안 납니까? 글자 이런 거 뭐... 뭐 뭐 뭐 주물주물 핑계대지 마시고요. 누가 쿵 소리낸다고 알려줬는데요. 큐. 큐가 쿵 소리낸다고 그랬어요? 응? 큐가 쿵 소리낸다고 그랬어요? 응. 유. 유. 큐유가 뭐 낸다고요? 쿠. 그 다음? 아이. 아이. Z. Z. 합쳐서? 퀴즈. 퀴즈. 아. 뭐가 안 돼. 너도 맞았어. 퀴즈. 퀴즈.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읽어주세요. 이 알파벳 이름 몰라요? 안어봤어. 모르겠어? 방금 봤는데.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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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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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L. T. 이건 뭐예요? P.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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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Q. T. Q. Q. U.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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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 아이고 잘 찾아서 고쳤네 오케이 다 맞았어요 내는 소리 연서는 연서꺼에 집중하세요 퀼트 뭐라구요? 퀼트 퀼트 그래서 소리 하나씩 구 구 아 아 이 이 을 을 을 을 값쳐서 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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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퀴 퀴 퀴 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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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소리 퀼트 퀼트 쓰기 음 퀼트 퀼트 investment 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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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퀼트 L S-I-L-T 뭐에서 내는 소리? Qu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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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S-I-T S-I-T 뭐에서 내는 소리? S-I-T 음 그럼 소리 하나씩? E-I-T 그럼 뭐에서 내는 소리? 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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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약간의 처음에 또 이상한 소리가 아니고요 뭐라고요? S-I-T S-I-T 오케이 그래서 S는? S-I-T S-S S-S 중에서 S-S S-S 손 이렇게 그렇게 안했는데 뭐 불안합니까? 아니요 어 집중하세요 I-I-E-O I-E-O I-E-O 중에서 E E E 그래서 합쳐서 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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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 뭐든가요? 뭐? 얘 뜻도 배웠잖아 책에서 S-I-T 뜻이 뭐예요? 에헤이 뜻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배운 건데 안 따 아니에요 안 따? 오케이 그래서 안 따 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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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알파벳 이 S-I-T A 모여서 내는 소리 S-I-T S-I-T 아닌가 하나씩 스펫킹이 안되니까 계속해서 엉뚱한 소리를 내리네요 그래서 하나씩 쥬? 아, 쥬예요? 안녕 선생님, 전에 EA가 뭐 가진 누가의 소리 가르쳐줬죠? 중에서? 음 에? 뭐 합쳐서? 쎄 이래요? 이거 가지고 쎄 이러면서 듣고 따라 읽었어요? 아니요 뭐래요? 쎄 이러네요 쎄가 아니고요 음, 쎄 뜻은 뭐예요? 쎄 여기서 지금 뜻 두 개째 모르고 있어 쎄 패드를 똑바로 안 했단 얘기고 책을 똑바로 안 했단 얘기야 씨 바다 아닙니까? 바다 씨 처음 들어봐요? 씨가 바다라는 사실 패드 할 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까먹은 거죠? 다음번에 물었을 땐 기억하세요 씨 오케이 그래서 바다 씨 쓰기 S E A 소리 씨 씨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Q U E E E N Q, U, E, E, N 뭐였어 내는 소리? 음 땡 뭐라구요? Q, U, E, K,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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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K, E, H, U, E, K.EI, E, U, E, E, H, KU,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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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네..? 나 이렇게 안자 그래서 쾰입니까 SCHLOAT 이거 이거 보고 쾰...이라면서 소리내면서 했어요? 스피킹 했어요?? 들어 볼까요? , 뭐래요 quirky 뭐라고요?? Gooey biased excit吐 lush 그러면... 여기 가만 보니까 이이 unfair sound 하나 갖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소리가 뭐예요? 이, 이는 이 된다고 기억해 두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다 합쳐서 내는 소리가 뭐라고요? Qu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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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은? 여왕 여왕이죠 오케이 여왕 Queen Queen 쓰기 Q U I L E E N 소리 Qu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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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파벳 S U U O N 너 U하고 N하고 가만 보니까 아직도 헷갈리고 있어 U, S, U, N 둘, 셋, 하나 뭐에서 내는 소리? Sun Sun 하나씩 S O O N 네 합쳐서 Sun S S S S S S S 하고 또 뭐 Z S 그 다음에 U는 U, U, O U, U, O U, U, O 중에서 O O 그래서 합쳐서 Sun Sun 뜻은? 해 해, 태양 해 태양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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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기 음 S 그 다음에 U U U N 그렇지 소리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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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알파벳 R I N G B 그래서 뭐에서 내는 소리? U U U U U U U K 잠시만요 U U U 그래서 얘가 무슨 소리, 무슨 소리를 해나요?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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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태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 설마? 뭐 생각했는데 모르겠어요? U U 지금 클래스카드 보고 글자보고 소리내서 따라 읽고 그 다음에 그 소리를 보고 쓰고 하고 있어요? U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쓰기 연습하고 선생님한테 들고 오세요 알겠습니까? 자 맞든 틀리든 소리내라는 거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맞든 틀리든 한번 읽어볼까요?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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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쳐줬는데 이거는 기억나는지 안보겟습니다. 뭐부터 해요? 뭐부터 해요? 아무것도 하세요. NG가 무슨소리네요. 꼭 정해줘야 됩니까? 되게 수동적이네요. NG가 무슨소리인데요. 뭐라구요? 기억하고 있네. 응. NK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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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크. 그래서 이게 뭐 됐어요? 잉크. 잉크 알죠? 잉크. 이거는 NG는 응대. 그럼 이건 무슨소리난다고 추측할수있을.. 생각하.. 머릿속으로 생각해볼수 있을것 같은데? 이게 무슨소리될것같아요? NG가 응소리나는걸 알고있어요. R.I.NG가 모여서 무슨소리낼것같애요. 도저히 모르겠어요? 소리 하나씩. O. R. E. 응. 그거 합쳐서 못있어요. 어소리는 힘이 없어서 다른소리만나면 사라집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리응? 응. 왜이렇게 자신감이 없으니깐? 리응 맞잖아. 리응. 랭. 응? 랭. 응. 랭. 헤이. 랭. 뜻은? 날다? 랭이 날다에요? 날다. 헤이. 너 패드 너무 대충하고있는거 티가 너무납니다. 패드 학습 똑바로 하세요. 랭. 랭은 반지입니다. 반지. 랭. 랭. 쓰기. O.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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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G. 합쳐서. 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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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알파벳. 랭. 랭. 그 다음에 알파벳. 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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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 좀 그만 보세요. 눈치 좀 그만 보고 그냥 하세요. 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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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서 내는 소리. 랭. 엑. 그러면 하나씩. 랭. 랭. R 선생님이 R 왜 이렇게 썼을까? 맞으니까 이 소리에 힘이 없어서 사라진다고요 그 다음 E E D 맞춰서? L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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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는 뭐 중에 E E E E 내 이름을 불러줘 E 대표 소리 E 그래서 합쳐서 레드 가봐 E 잠시만요 그래서 소리 레드 레드 쓰기 R E E D 소리 레드 레드 알파벳 R R A I N 여기서 내는 소리 하나씩 R R A E E E N N N 겟지 N N이 아니고 그래서 뭐여서 내는 소리?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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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큰소리로 따라했던 기억이 안나요? 기억이 안나?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요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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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어 내는 소리? 레인 자 그래서 쓰기 시험 틀린 게 몇 개 있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어 아홉 개 중에 다섯 개 틀렸는데요 고쳐가지고 오세요 방금 서혜미랑 같이 연습했으니까 근데 뭐가 틀린 거지? 뭐가 틀렸는지 서혜미랑 방금 같이 공부했잖아 그치? 어 그러면 얘 소리내봐 얘 소리내봐 ring 얘는 다르네 이거는 queen 뭐라고? 이게 한글이 queen이라고 쓰여있는 거고요? 그리고 queen 이거는 sun sun rain rain queen curl 뭘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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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eet 시트 한글이야 한글 연서야 쓰 다음에 이 소리 붙었어 시 그냥 시트 레드 퀸 이게 다 맞게 했는거에요 이중에 다섯개 틀렸으니까 방금 같이 연습했잖아 어 지우개 쓰지 말고 틀렸다고 생각되는거 X 표시하고 그 옆에다가 쇠로 써보겠습니다 이쪽에서야 하세요 여기서 여기 책상에서 저 뒤에 책상 아